안녕하세요. 저는 경남 양산에서 온 이혜진입니다. 20회 현인 가요제에 참가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현인 가요제에서 부를 곡은 에련이라는 곡이고요. 에련이라는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만든 노래입니다.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. 가고픈 마음은 그대 곁으로 가고픈 마음은 견딜 수 없어 그대 떠나는 뒷모습에 하염없이 눈물 난 손에 잡을 수 없는 우리 사랑 돌이킬 순 없나요 냉정하게 돌아서 버린 당신을 잡을 길어내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나 그대 빈타임은 울어지 않아요 이렇게 당신을 밀어내지만 내 맘은 당신을 괴로 나밖에 없다고 생각해도 어떻게 떠나가나요 내게로 돌아와줘요 보고 싶은 그대여 보고 싶은 그대여 내 맘이 제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나 그대 빈타임은 울어지 않아요 그렇게 당신을 믿어냈지만 그냥 당신에게는 나밖에 없다고 속상해 어떻게 떠나가나요 내게로 돌아와줘요 보고 싶은 그대여 내게로 돌아와줘요 보고 싶은 그대여 보고 싶은 그대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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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여